오늘의 동화사 한문불전대학원 4월달 8일날 하고 1일날 8일날 오늘이 15일 4월 3번째 쭉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혹시 여러분들께 수업시간이 너무 빡빡할 것 같아서 못하고 집에서 좀 연구해오라고 드린 유인물이 있었죠? 한번 읽어보셨나요? 충분히 그거 한번 살펴보고 오늘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음 7조는 마명용수, 두순, 지엄, 현수, 청량국사, 귀봉, 종밀 그 밑에 부호선사라고 하기도 하고 전호선사라고도 하는데 그분이 하음 6조가 되겠습니다 중국 6조 그러니까 8조가 되죠 그분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집 때 배우는 통연장자의 하음 함론을 줄여서 요긴한 구절만 모아놓은 것을 전료라고 사집 때 여러분들이 아마 배웠을 겁니다 전료가 하음경에 아주 핵심을 담아놓은 겁니다 보조국사 전료 있죠 여러분들이 아마 사집 때 다 배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려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모르지만 지금도 전료를 보면 제가 어려워서 빡빡해서 안 내려가는 구절이 너무 많고 뜻이 너무 심오한 게 많아요 그만큼 보조국사가 심의를 기울여서 해놓은 것이 통연장자 하음 함론의 요약본이 뭡니까 하음 전료예요 하음 전료 도서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그게 귀봉종밀의 도서잖아요 전료도 우리 고려의 하음종장이 만든 거고 도서도 중국의 제5조 하음종장이 만든 거죠 두순 지엄 현수법장 청양국사 귀봉종밀 귀봉종밀 이분은 우리 한국 전통 우리 조선의 전통 경악의 골격을 가판을 하신 분이 귀봉종밀의 의거에서 합니다 귀봉종밀의 원각경소도 원래 귀봉소를 봤거든요 나중에 하모소를 보게 되지만 그리고 현수법장 선임의 기신론 의기가 있는데 그 기신론 의기를 감옥을 다 달아놓은 분이 누구냐라면 귀봉종밀입니다 원효선임은 원효선임의 가판을 감옥을 쳐놓은 분이 아무도 안 계셨어요 권자에 와서 제가 다 새로 원효선임의 가판을 새로 재목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게 뭐 그 밑에 내려오면서 지금 여기에 이 글은 명나라 시대 때의 최고의 하음종장이라 하음경 전체의 청량국사 거를 줄여서 하음경 강요 39품을 다 지었던 감산 득청선임의 기신론 직회에 나오는 글을 앞에 여기 실어놨습니다 기신론이란 책과 그 기신론을 모르면 하음경을 마음의 2판 4판에 대해서 채용에 대해서 분석하는데 굉장히 꽉 막혀가 있다고 봐야 돼요 주목구구식이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기신론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제 강의를 듣는 아마 제가 제자들은 거의 100번을 읽어와야 기신론 강의를 해준다 할 정도고 그렇습니다 선임들도 그렇고 그래서 명나라 시대 때 강사들이 여러 가지 경론에 대해서 깨치지를 못한 사람들을 사상선사라 하거든요 사상선사 4판에만 문자에만 사로잡힌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치를 간통해가 있는 선사 이사 명년 무분별의 경질까지 간선임이 바로 감산덕청선임입니다 감산덕청선임 이사님이 이제 하환경 법계 연기 강요 뿐만 아니라 하환경 전체 80건에 대해서 강요를 지으신 게 있어요 제가 그걸 자세히 훑어보니까 청량국사과를 거의 축소해놨다고 이렇게 보면 돼요 좀 번다한 걸 빼면서 이사님이 어떤 선임이냐면 하도 법성을 모르고 법성을 강의를 하고 불성을 모르고 불성을 강의하고 이와 사에 대해서 모르고 강의한다 이 말이죠 원효 선생님도 기신론 서문에 그려놨죠 이 옥깃을 여기 강령을 뜯어가지고 소매를 만들어버리고 뿌리를 잘라가지고 가지에 붙여버리고 이게 중구난방에 지금도 기신론을 그려해석해놓은 선생님들이 많아요 하환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가 햇바닥을 대야 될 짜리인지 안 대야 될 짜리인지 모르고 공부가 부족하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책을 내야 되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돼요 자기 수행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고 책은 함부로 내면 안 돼요 지금 여기 따듬고 있는 이 책이 지금 96년도에 만들어졌던 책이 아직도 못 나오고 20몇 년째 오래 굴러다니고 있어요 이게 23년, 3, 4년 굴러다니는 책이 그건 뭐 간단하지 않아요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뒤에는 몇 건이 붙어 있겠어요 230건의 하환경이 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두 권으로 읽는 하환경이 있잖아요 책이 간단한데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참기름 한 번 잘라면 기름 한 방울 나오려면 참기름 줄기도 있어야 되고 저기 참깨 뿌리도 있어야 되고 참깨 꽃도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콩 한 개가 나오려면 어때요? 콩줄기, 콩깍지 많은 게 필요하잖아요 이게 하나의 책이 나오기까지 반야신경 그 하나가 나오기까지 반야신경이 몇 자죠? 260넉자 제목을 마하, 반야, 바라, 밀다, 심경 했을 때 10자 했을 때는 270자 반야, 심경 했을 때는 260넉자 본문이 260넉자죠 그 본문이 260넉자라고 하는 것은 대반야경이 전체 몇 건입니까? 4처 16회 600건 그렇죠? 몇 품? 264품 264품의 한 글자씩 뜯어가지고 만든 것이 반야 핵심의 경제입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야신경 한 편이 우리의 매일 수지 독서 반야신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그만하고 강대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감산덕정선임은 글 짱난만 하는 사람들이 어집짱게 이렇게 자꾸 틀리게 글을 써놓으니까 일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당신이 내가 죽을 때도 보여줄게 앉아서 딱 자타를 하지 않습니까? 앉아서 생사를 자유자제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선임이 써놓은 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믿어야 된다 도인의 길을 따라간다 이 말이죠 그 선임이 어떻게 해놓았냐면 이 마명으로 마명으로서 하암경은 칠조 중에 초조로 삼고 그 다음에 용수로 초조로 삼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 기신논을 쓰기 때문에 마명으로 초조로 삼고 용수 그리고 중국어는 누구죠? 두순지엄, 현수, 청량, 규봉 그렇죠? 그러나 이 논 가운데는 미거 원융지지라 기신논 가운데는 원융의 지치가 다 미치지는 못하는데 하이 책냐야 어째에서 그렇게 읽거리냐 하면 미유지기설이라 저때 그 유지, 그 설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후악이 마침내는 망연에서 막변이라라 그래서 후악이 이렇게 가만히 이 기신논도 모르고 하암경을 모른다는 것은 면도날 없이 면도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냐고 시칼을 가지고 집어 뜯어버리더니 도끼 가지고 머리가 깎이겠냐고 삭발할 때 뭐가 필요해요? 면도날이 필요하듯이 물을 써려고 하면 시칼이 필요하듯이 반드시 기신논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을 해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수술할 때 메스와 같은 것이라고요 손가락까지 집어 뜯을 수는 없잖아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기신논의 이론에 정련하지 못한 사람이 경전을 강해한다고 하는 것은 참 애매하다 그러므로 요 불가의라 뜻을 대하지 않았으면 고인으로 하여금 옛날 사람들이 세움과 건립한 종지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 마침내 졸 마침내 어떻게 무위 창명지 의세하라 후세의 뒤에 전화가 드러내가지고 밝힐 수 없는 것이다 고로 지금 간략히 그 강요를 보이는데 기신논에도 그 맥락이 있다 그 종지하는 바 뜻하는 바를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인데 하음은 원종이라 이 일진법계로서 사법계를 통과를 한다 이래서 내가 여러분들의 욕을 먼저 소개시게 드리겠습니다 사법계는 뭐죠? 또 말이 빨라졌다 흥분해버렸다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여법계 사사법무여법계 그죠? 이 사법계를 어제에서 무엇을 세운다? 열 가지의 십현문을 세운다 오직 사법계와 십현문은 모두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육상으로 말미암아서 세워진 것이다 이러한 적 육상은 뭐죠? 총상, 별상, 동상, 이상, 성상, 괴상 이거는 십현문이든지 육상, 원용이든지 차별로 서라든지 평등으로 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환하게 깨뚫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카톡에 두 가지를 보내드렸죠 블랙홀 찍은 사진 그거 한 번 보내드렸잖아요 장난친다고 보내드린 게 아닙니다 그게 전형적으로 이사무에를 얘기하는 겁니다 더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눈을 가지고 육안을 가지고 눈을 뜨고 보는 것은 사의 경계를 사판으로 한다고 합시다 눈을 감고도 여러분은 봅니다 뭘 봅니까? 꿈 꿈꿀 때 눈 뜨고 봅니까? 감고 봅니까? 눈으로 봅니까? 뭘로 봅니까? 아 본다고 하는 것은 이 판으로도 보는 거다 그걸 성의근이라 하죠 눈으로 보는 것은 부진근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직 이해 안 가요? 이해 가죠? 망원견 그 여덟 개를 전자파를 조합해가지고 망원견을 지구맛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쏘아버렸어요 거기서 블랙홀을 볼 수 없는 자리일 걸 찍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하음의 이치로 보면 간센보살의 경지래 여자 인물도 잘생겼어 지성과 미모를 다 겸비했더만 우리 찰중 선생님 지성 아니야? 그 과학자 블랙홀을 요번에 세계 최초로 찍은 거 그렇죠? 인류 최초로 찍은 거 인류 최초의 역사적인 사건은 무슨 사건이에요? 시성장가 그렇죠 부처님 성불했는 게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고 그거 이후로 큰 사건이 있다면 이번에 블랙홀을 실제적으로 찍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내가 평소에 한 번 보고 조금 계속 한 음물만 팔아 감동적인 구절 켈트 주화 있잖아요 한 사람 그거 몇 년이죠? 30년 동안 계속 그거 하나 주웠는데 주화를 한 잔 주웠는데 그 밭에 계속 땅 검석 탐지기가 검사해가지고 180억 되는 그거 한 2,000년 3,000년 전에 주화 있잖아요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돈 벌 우리도 여기 기미가 보이고 하음경 같은데 기신놈 같은데 이 구절에서 감동하는 구절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계속 중로로 끝날 때까지 파고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오타가 삼박사일이 되든지 안욕따라 삼묘악 삼보리가 되든지 언젠가는 이게 결판이 날 거 아니냐고 또 미국에 이번에 그거 뭐죠? 복권 당첨하는 거 뭐 있었잖아요 그 사람은 25년 동안 똑같은 번호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결국은 이번에 몇 억 당첨됐죠? 3,800억 오늘 왜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나? 전에 읽어놨던 구절인데 아, 이거 좀 찾아가지고 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그 뒤에 오늘 하나 나눠드린 그 하음경 입법협회 건문법회에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 그런 게 있거든 우리가 보배섬에 살면서 이 극락에 지금 사바세계는 극락이잖아요 하음경에서는 사바세계를 극락이라고 그래요 하당세계의 몇 층? 13층 그렇죠, 13층 엔트리 넘버 박지성이 몇 번? 13번 그러니까 20층 중에서 몇 층? 13층이 하당세계의 13층이 제일 주황의 13층이 사바세계예요 그죠? 거기에 주전부로 누구다? 필요잖아 흔히 얄팍한 지식으로 사바세계는 가민세계다 고통의 세계다 하지만 하음경에서는 사바세계를 뭐라고 한다? 극락, 연화장세계의 정중심에 얹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하음경을 안 읽고 엉뚱한 소리 삑삑하면 안 된다 아마 그거는 그렇고 그래서 이 하음경 원종인데 일진벗개는 사벗개를 귀신론회와 일진벗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배운 거 대총상 법문 대총상 법문 그거 아시죠? 흔히 시중에 나와 있는 거 다 틀려가 있는 거 죽어보자고 틀린 걸 복사회가 내는 거야 스님 이거 틀린 거 찍으면 안 됩니다 뭘 틀린지 모르겠는데 계속 찍는다 지금도 찍는다 자, 그거는 일진벗개는 사벗개를 통과란다 사벗개는 뭐죠? 아까 이벗개, 사벗개, 이사묘해, 사사묘해 이 사벗개를 의지해서 시편문을 세우고 오직 사벗개, 시편문은 모두 다 육상을 말미암에서 세우죠 이것은 육상으로, 육상, 곧 육상이 원육무해한 종지를 이루는 까닭이다 그죠? 이 논은, 이 논이 뭐예요? 귀신논은 총이 밝힌다 육상을 통틀어서 밝히는데 곧 포괄적으로 뭘 한다? 사벗개와 시편문의 그런 요지, 이치, 뜻을 남김없이 밝힌다 무유, 육상으로서 원융을 통과라는데 이러한 적 이 논은, 한문이 어렵지는 않죠 사벗개를 수습해서 무진의이라 담이 없는 까닭 그러므로 수표, 그 머리에 표하기를 1심 진여는, 왜 1심 2문 3대 4신 5행 6정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일법계 대총상 법문체가 된다 또한 차논은 종어뜸이 된다 백부대성의 지연바 백부대성의 그런 종지가 어디에 있다? 귀신논에 있다 모든 귀신논은 영낙경, 하원경의 그런 4가지이라든지 능가경의 108조건이라든지 성망경이라든지 그러니까 또 뭐가 있지요? 대집경이라든지 또 열방경이라든지 법화경이라든지 이런 데 전체의 총론이 뭐예요? 귀신논이다 하원경 하다가 귀신논을 왜 꺼냈냐라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세주 묘음 이 부분이 무슨 부분이다? 이 판, 사 판에 대해서 확실히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법계를 들추어서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해가세요? 그러나 백부대성은 이에 하불이 건립한 바이다 곧 실지근이다 적실지근이다 실의 실제의 적한 방편이다 실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열매고 근이라고 하는 것은 저울 때고 저울 때는 왔다 갔다 이렇게 저울 추가 이렇게 가벼우면 앞으로 오고 무거우면 추가 뒤로 가잖아요 그죠? 추는 왔다 갔다 하지만 실제 다리는 물건은 그거일 수밖에 없다 근교, 실교 실교는 법화경이나 무성경, 하원경, 분상에서는 실제적으로 깨달음에 대해서 밝혀놓은 것들이죠 금의 이 논은, 차 논은, 귀신 논은 총섭, 건성으로 방편의 대성으로, 건성으로도 방편성으로서 어디로 돌아간다? 일실에 돌아간다 하나의 진실에 돌아간다 진심에 돌아간다 하나의 진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뭡니까? 하원경, 일성원교 일성원교 요컨대, 근의 적한 시를 밝히자면 얘기가 지루하니까 거기까지 끝내놓고 그 밑에 육상이라고 한번 내려와 보세요 말하자면 육상이라고 하는 것은 총별, 동의, 성계인데 총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곧 일심, 진여로서, 대총상 법계의 대총상 법문의 채가 된다 법계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법계라 합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이 경계를 말미암아서 표출돼서 나온 것을 뭐라고 한다? 법의 경계라고 한다 그죠? 법이 마음이 경계를 반영해서 나왔을 때는 뭡니까? 눈은 보는 것이 되고 귀는 듣는 것이 되고 코는 냄새를 맡고 혀는 말하고 맛보고 몸은 촉감을 느끼고 생각은 생각을 지어내고 고통을 받고 뿜어내고 이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 색성향, 미촉법, 안이비, 설신이가 전부 모르겠어요? 법이라고 한다 그러한 것을 경계라고 한다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오늘 나눠드린 것 오온과 백법의 관계, 표해해가지고 그 칼라, 도표 만들어드렸죠? 그거는 이제 다 따를 때까지 오늘 한 장만 가져가지 마시고 백장 갖다 놨으니까 한 두 장씩 가져가셔가지고 말하고 따르듯이 보셔야 돼요 계속 그거 저기 선심소, 심소법, 선심소 그거 유선심 행위다 오직 착한 마음의 행위다 해놨는데 있잖아요 믿을 신자로 어떻게 해놨어요? 신기, 덕업이라 저 사람이 믿음이 있나 없나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행동법만 알거든 믿음은 뭘 소중하게 여긴다? 덕업을, 공덕을 짓는 업을 기하게 여긴다 그래서 물 한 잔도 정성스럽게 살 한 톨도 정성스럽게 그죠? 근래 질도 정성스럽게 빗자루 질도 정성스럽게 사람 말하는 것도 정성스럽게 하면 그 사람이 뭐가 있다? 신심이 있는 사람이다 함부로 남인데 막 말하고 이런 사람은 불신종자라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한다 지도 모르고 남도 모른다 똥인지 대인장에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어디 보는지 알고 계세요? 이도표 보고 있잖아요 이도표 그죠? 5위백법 믿을 신자면 우선 보시라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부분이 세진 명원품이 무슨 부분이에요? 믿을 신자 부분이거든 심정으로 위성이라 마음이 청정한 것으로서 믿음은 그 성질을 삼는다 그 밑에 보면 또 분노 우리 하 잘 내잖아요 하 잘 내는 건 중은 하 내는 사람은 정신병이라고 그러죠 정신병 어디 가야 돼요? 119 해가지고 저쪽에 신경치료 좀 받으러 가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지 뭘 내면 안 된다 하는 내면 안 된다 하환경 보호인 행품은 오직 뭘 경계해요? 하 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를 한 번 내면 몇 가지 공대가 없어진대요 백만 가지가 싹 다 없어지봐 싹 다 없어져 버려 조그만 불씨 하나가 산불 나가지고 다 태 아프듯이 하는 한 번이라도 낸다 하면 스스로 속된 말로 좀 쪽팔린 줄 알아야 돼요 또 물어봐야지 스님 하 안 냅니까? 물어보세요 내지만 우연히 오늘은 안 낸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들어놔도 하 내다보면 스스로 조잔차지게 돼가 있어요 분노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역경난이니라 내 마음에 거슬리는 경계에 대해서 참을성이 없는 것을 뭘 한다? 분노라고 한다 그래서 마음의 분노로서 분기 탱천한 것으로 뭘 한다? 성질을 삼는다 그러니까 그 백법을 갖다가 자세히 분석해놓으면 내가 지금 어디에 떨어져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죠? 그거 하나하나 이래가지고 잘 그렇게 보세요 그건 그렇고 다시 종이로 돌아옵니다 별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1심, 2문, 2문은 뭐죠? 생멸문과 진연문 3세, 6추, 3세는 뭐죠? 업상전상, 현상 6추는 거친 번뇌로 분별사식이라고 하죠 우리가 제일 우둔 머리는 몇 식? 7식 3세는 업상전상, 현상은 제8아래아식이라고 얘기하죠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시망법 해나는 데 있잖아요 제일 위에 시곤 해나는 데 있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전오식하고 제육식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말라식, 아래아식 있잖아요 그죠? 이 아래아식 부분을 우리는 3세라고 하고 그 나머지 부분들을 말라식 이하는 육추라고 하죠 육추는 뭐죠? 지상, 상속, 집치, 개명, 조업, 수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오의는 뭡니까? 업식, 전식, 현식, 지식, 상속식, 집치식 업식, 전식, 현식 그 다음에 지식, 상속식까지가 뭡니까? 오의 그럼 업상, 전상, 현상, 지상, 상속하고 업식, 전식, 현식, 지식, 상속식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공부 안 해도 된다니까 같을까요? 다를까요? 100%? 같다 이거예요 업식이라 하면 주관적인 입장에서 업식이라 했지만 객관적으로 대상이 나타나면 업상이라고 한대요 그죠? 안쪽에 있을 때는 성질을 했을 때는 업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바깥도 T 나오면 업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법상종, 법성종 들어보셨잖아요 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법상, 법의 모양을 내는 성질이고 여기 금덩어리가 하나 있으면 금의 성질은 금성이 되는 거고 금의 바깥으로 모양이 나오면 금상이 되는 거예요 누른 색깔이 되든지 형태가 되든지 그죠? 이해가시죠? 상이 곧 뭐다? 성이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판이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판인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유교의 성리학 하잖아요 심성의 이치를 다루는 학문이다 이런 말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유교는 뭐예요? 유교는 귀신론에서 거꾸로 잘라 올라가는 수행을 하죠 집상응염 그 다음에 상속상을 부단상응염 분별지 상응염 현색 불상응염 능견심 불상응염 제일 위에는 뭐죠? 근본업 불상응염 불상응염이 몇 가지? 세 가지 제8식은 불상응염이라 하죠 제8식 아래아식은 단지를 꽁꽁 이래가지고 밀봉해서 첨해놓은 것처럼 있지만 그 안에 된장은 익어간다 그죠? 우리 지금 악하고 선한 걸 다 기억하고 있지만 주소에 넣으면 다르게 익어가기 때문에 그 아래아식을 뭐랄까? 다른 말로 이숙식이라 하죠 그죠? 그렇게 또 변해지니까 변이 이숙 이시 이숙 이루 이숙 이숙 달리 익어간다 이러잖아요 유겸이라고 하는 것은 상응염이 세 가지가 있고 상응염은 자 보세요 근본업 상응염 그 다음에 능견심 불상응염 근본업 불상응염 능견심 불상응염 현색 불상응염 이 세 가지는 어디에 있어요? 삼세 삼세 팔식에 있자요 그 밑에 거는 분별 사식에서 이렇게 밀고 땡겼다 하는 것은 제 말라식 지상을 가지고 분별 지상응염 그죠? 상응하잖아요 그 다음에 상속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식원이라는 건 식수상행색하는 건 식원이라고 하는 상속상 이거는 제 육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상속을 다른 말로는 부단이라 하잖아요 상속이 계속 이어지니까 다른 말로는 끊임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부단 상응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집착하는 거 있잖아요 집착하는 거 집치상을 뭐라 하죠? 집상응염이라 하잖아요 그 밑에 거는 유겸이라고 하는 건 그런 뜻이에요 이 마음을 의의로 판단하든지 모양으로 판단하든지 오염 정도에 따라 판단한다든지에 따라서 삼세 육추 그 발현되는 모양 형태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세밀하게 알아야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글자 숫자만 세어리다가 이렇게 가버린다 이거 그러니까 음식 가지수는 다 아는데 맛을 제대로 모르잖아요 떡을 해도 숙떡은 달게 해야 돼요? 그냥 소금 넣고 그냥 해야 돼요? 그럼 달게 먹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꿀에 찍어 먹어요 떡은 달게 하면 안 돼요 달게 하려면 반드시 뭘 여야 되겠어요? 설탕 염은 맛의 떡맛이 아닌 거라 그죠? 아니 그렇잖아요 그럼 요즘은 여름에는 기정떡 해 먹어야 되고 요즘은 숙떡 해 먹어야 되고 가을에는 겨울에 호박떡 먹고 가을에는 밤도 있고 대추도 있고 많으니까 어떻게 그게 찰떡 해가지고 모든 백이 그런 거 해 먹고 두텁떡 해 먹고 그렇잖아요 찰떡같은 여름에 해놓으면 쉴까요 안 쉴까요? 여름에는 부품하게 기정떡 해야 그죠? 안에 바람이 조금 있어야 덜 쉬잖아요 그쵸? 아무데나 숙떡하고 아무데나 찰떡해가지고 우리 온다 우리 신도들은 보면 철이 없다 철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수행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그런 갈래가 이렇게 다 흐름을 아는 것이지 자 그 다음에 수단의 차별이다 그 다음에 별상이라고 하는 것은 끊고 닦고 끊는 차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역차수는 올라가기 때문에 일심 진여에서는 닦을 게 뭐가 있고 차별 날 게 뭐가 있어요 절대평등인데 그렇죠? 그걸 절대평등이라서 이거는 진여라고 하지만 일심을 다른 말로는 진여를 다른 말로는 진심이라고 하고 진심을 다른 말로는 진성심심 극미말을 때 진성이라고 하고 또 달리는 진짜 이치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동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범의 거룩하다 범보다 좀 모자란다 잘났다 훌륭하다 모자란다 또 오염됐다 청정하다 인가 또 성상 이런 걸 따질 때 각기는 부처님하고 동일 진여되 그 다음에 낱낱이 나눠지면 그릇도 되고 기하장도 되고 벽돌도 되고 그렇지만 전부 다 그 동일 같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부 다? 전부 다 똑같은 흙으로 빚어졌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흙으로 빚어졌으니까 동상이고 쓰임의 모양은 각각 차별이 있으니까 우리 이솝우아 할 때 고양이한테는 밥을 어디 줘야 돼요? 접시에 줘야 되고 그죠? 항세한테는 물을 갖다가 병에 담아줘야 되죠? 항세한테 납작한 데 줘면 항세 그런 거 식겁한다 그죠? 물 먹자 하면 고양이한테 병에다가 이게 네 물하고 턱조가리 높은 데 해놓으면 그거 짧은 목으로 가도 고양이가 걸어서 안 자려가잖아 이게 보현일체중생성 수염부감 미부주 그 이솝우아에도 그래 나와 그 다음에 이솝우아는 거기 견주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성상이라고 하는 것은 염정제법이 모두 다 일념연기를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것이다 개상은 염정제법이 각주자립이나 각각의 무성이다 재무자성 흔히 종심기라 어떤 분은 성상 개상이 이해 안 되더라도 짧게 이해해 주고 가겠습니다 성상은 이런 겁니다 이 시계가 있으면 하나가 시계가 완성되면 성상입니다 그러나 이 시계하고 이거 분침 초침 붙어있는 거 있잖아요 통제하고 분리해버렸을 때 이건 나무하고 시계하고는 별개지요 그렇잖아요 나무는 나무대로 초침은 초침대로 분침은 분침대로 시계판은 시계판대로 다 분리해가지고 파괴시켜가지고 집을 뜯어버리면 뭐다? 괴상이 돼 이건 시계가 아니잖아요 그림을 저렇게 보고 했으면 그림입니다 했을 때 하나의 성상이 이루어졌지만 그림은 그림이고 천조가리 천조가리 물감은 물감이다 이래버릴 때는 나나지죠 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 이렇게 형성되어 이렇게 있지만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낱낱에 대해서 또 시계 하나하나에 떠다보면 그것이 자성이 있나요 없나요? 없고 전부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색채는 세계의 본체는 타고 들어가면 심성에 갖다 붙어있어요 일체 유심조죠 그렇죠? 하나하나도 자성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래서 은간 법개성하라 일체가 유심조니라 이렇게 해놨잖아요 우리는 하나에 있으면 색깔이 있으면 색깔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것이 고정적이라고 생각해버리고 또 모양이 있으면 모양에 집착하니까 거의 고정적이라고 하지만 자세하게 들어받아보면 그건 있다 없다? 없다 성상 자체도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는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이 집을 하나 이루어가지고 이 집을 하나 다 이루어서 이 집을 하나 이루고 이 집이라 합시다 이 집을 이뤘는데 이 에어컨도 지금 집이 돼가 있어요 등불도 집이 돼가 있고 콘크리트도 집이 돼 있고 철근도 집이 돼 있고 세멘트도 집이 돼가 있고 모래알도 집이 돼가 있어요 페인트도 집이 돼가 있지만 낱낱이 쥐 뜯어버리면 페인트는 페인트일 뿐이야 모래는 모래일 뿐이고 그것 역시 원래 자성이 있다 없다 따로 형성될 것은 없다 만상을 살필 때 그런 식으로 대충 살펴보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작당해가지고 네하고 네하고 영혼이 뭐 이렇게 꿈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없고 재행은 무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재행은 허무하다 재행은 허무하다 영혼이 갔으면 좋겠는데 아니 어떤 놈이 배신했다 배신하는 건 나 항상 강의할 때 그러죠 제자들한테 그 배신하는 건 그 놈의 소임이다 어떤 놈이 도둑질하고 아주 못했는데 도둑질하는 건 그 놈의 소임이다 욕도를 먹는 것도 소임이고 칭찬받는 것도 소임이다 부처님은 부처님의 소임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소임이 있다 이해 가요?